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른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할 때 난 내일보다 오늘도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끄고 할 일을 끝날 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대니 아픈 몸을 이끄고 할 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을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널 만나러 가 그렇게 널 만나러 가 그렇게 널 만나러 가 이렇게 이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